그냥 엄마만 있으면 뭐 그래도 초안이 없다고 누나도 없고 주영이는 진짜 아버지 닮은 것 같아 아 그래요? 얼굴형이 그렇게 뜨거워 불풀어 불었어? 지퍼 먹어본 적 있어? 이번에는 이제 친하게 떨린 애가 나와 탄다 벌써 탄다 불 굉장히 세다 편해 불이 땅콩까지 땅콩까지 땅콩으로 해서 먹어야 맛있어 땅콩으로 해서 먹어야 맛있어 땅콩으로 해서 먹어야 맛있어 땅콩이랑 같이 먹어 봐 맛있어 더 맛있어 불이 괜찮네 잘 익는 건 타지도 않고 불이 자갈이 아니고 맥간석이라 아주 다 깔지도 못했겠어요 음 다 구멍 깔았어 이거는 뭐 다 익었다 이제 네 그만 보세요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네 더 먹어보지 어? 야 맛있어 맛있어 안 먹어봤으면 모르지 처음이야 처음이야 기포는 안 사줘봤어요 어? 그랬구나 아이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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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